케빈 키어마이어 2타 소반타 아 잘 사녔네 안 뛰어 어떻게 뛰겠니 마음으로 공부 빨라 죽겠는데 스타드.. 작년하고 똑같아요 비슷한거에요 작년하고 비슷한.. 갔다! 갔다! 투런! 키어마이어 키어마이어 케빈 키어마이어 투런 아.. 역전 홈런 4개 나와주마자 홈런 쳤어요 시즌 1호 우리팀에서 우리팀 위조코 시즌 1호 케빈 키어마이어 391피트 트롯 트롯 역전 이제 공이 높긴 높았어 얘 빠져나 하네 얘 배트 플립하네요 배트 플립하네요